하나님 말씀 빌리뽀 1장 9절 10절입니다 빌리뽀 1장 9절 10절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룡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이번 주에는 씁니까 25응답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올바른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올바른 치유사역 그냥 치유가 아니라 올바른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모두 다가 사실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자유도 원치 않는 재앙의 역사들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치유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바른 치유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 부분들 속에서도 어떤 면에 성공자의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이 나오는 스미스에다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성공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더 곤톡스러워요 여러분 엘리트들 사실 지금 어떠면 0.1%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다고 해도 강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냐? 아니에요 성공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더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말을 모아줘 성공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모아요 그런데 아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고 일들을 맡겨요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체는 인정하고 일들을 맡겨요 왜냐하면 뭔가 해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공자들 보면 서미스에 해당하는 서미스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원래 대통령을 서미스를 하고 산 꼭대기를 서미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뭐로 그 자리에 올랐느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가 쉽지 않잖아요 경쟁하고 뭔가 쟁취를 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하면 우울증과 의외로 공황증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공황증이 딱 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그래서 교회에 큰 전도의 시스템이 있다면 올바른 치유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바울의 주사역도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미신과 점술과 우우성에 빠진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문들을 열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치유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다 올바른 치유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고 두 번째가 스미스라고 하는 성공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소망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공했는데 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자신은 힘든 건 물론이고 진짜 올바른 영적 스미스 되지 않고 성공자의 자리에 서니까 그것 가지고 뭐냐 다른 사람을 더 힘들고 그래서 강대국의 왕들이나 대통령들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무엇입니까 스미스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 21세에 반드시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스미스에 대한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도전해야 될 축복이 두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도전해야 될 축복이 있다면 올바른 치유사역과 함께 스미스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사역과 스미스 사역의 가장 기본이 뭐냐 결국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 온 것도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온 것이 아니죠 어떠면 영적인 질병 온 것도 마음의 상처들 온 것도 이미 그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가지고 온 부분들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떠면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올바른 치유사역과 스미스 사역은 구원받은 저와 유름을 누리고 도전해야 될 축복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에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영적 스미스로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 스미스로 세워지도록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과학자들 또 지식인들 정치인들 훌륭한 사람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뭡니까 증명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증명을 대야 되잖아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 갑자기 생각하네요 김정길 총장 그분이 사실 자기 아내와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나사에서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전혀 신우회를 가긴 갔는데 뭔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니까요 사실적인 증명이 되어야 믿는 것이 과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추상적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제가 그 한 번 간증을 들어봤는데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물이 포도되는 사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우리 후대들 키워내는 이래 정말 한동대 그 후대들 키워내는 이래 정말 밑거름이 되어졌던 그 사람이 바로 김정길 총장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물이 포도주 된다 과학자일수록 안 믿어요 물은 물이지 어떻게 포도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면 이게 과연 개미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집을 짓고 해서 개미들이 막 움직여서 모래 같은 걸 입으로 갖다 놔두고 하는데 인간은 그냥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비유 나왔잖아요 그냥 사바나 가서 탁 갔다 오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앞에 갔다 오면 개미가 기적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개미 앞에는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들을 딱 이해되어지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이 돌아오게 되고 그로부터 진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기중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 안 믿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적 서비스에 대한 말을 믿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뭐냐 현실과 환경 속에 메어지게 돼요 현실과 환경 속에 메이면 그 현실과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환경 속에 메어가지고 나도 원치 않게 그게 종로돼요 진짜 영적 서비스 되면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 서비스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서비스는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현실과 문제 딱딱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현실과 상황 속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메이죠 그 환경에 영향받죠 어제 우리 주요일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가 있게 될 때에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그게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옛날로 돌아가요 상세의 삼상 상태 속에 그 속에 빠져나왔지만 그 상태로 나를 돌아가요 잠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가운데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원치 않게 옛날 체질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결국 세상적인 것이 되고 육신적인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구와 여러분을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세상적인 된다 육신적인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같이 종로로 다음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사실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현실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이게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메이게 됩니다 여기에 묶이게 됩니다 여기에 매일 이상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매일 이상 현실과 상황들을 살리지 못해요 살리지 못해요 참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것 이전에 영적 서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정말 영적 서미세 훈련들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영적 서미세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미세 되어지고 문화 서미세 응답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서미세 축복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자리 서미세 되었다 사실은 힘듭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훌륭한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인데 다른 것으로 이미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보다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비밀들을 전달해서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도록 해가지고 영적 서미스로 인도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사명감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들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사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오는 시대를 놓고 영적 서미세 되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미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미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서미세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검찰님들로서 구역 식구들을 만날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세상적인 것들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바꿔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제대로 인도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일날 겨우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소리 듣다가 세상에 많은 일들 당하다가 결국 그것까지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인된 것은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잘 안 들려줘요 그리고 가장 영직 싸움의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인데 결국 예배 시간에도 말씀도 잘 안 들려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분과는 가장 중요한 신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구역 사람들이 조금만 믿음의 역사들로 각인되어지도록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꾸어주면 돼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그 깊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꾸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사람 그 이면에는 이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데 그걸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거죠 강사가 아니라 구역 검찰님들 정인으로 서야 돼요 정인으로 선다는 말은 뭐냐 내가 먼저 사실적인 은혜를 가지고 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정인으로 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리석어 보이는 말인데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각인뿌리 체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이 부분들을 보여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훈련 속에서 계속 인도받고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이드해지면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할 때 우리 인간을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인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요 진짜 예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준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는 각인들이 여러분 저 깊이 뿌리 내려있는 각인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예배 시간에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이 실제적인 사람의 각인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물론 여러분 놀 때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죠 그런데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했어요 함께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 가장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각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각인들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각인을 바꾸는 거 하나님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아닙니까? 예배만 제대로 해도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요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그때 그때 최고의 은혜를 입으면 아 그렇구나 은혜 입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들이 바뀌어지고 그때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은혜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들이 내려져요 뿌리들이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6일간의 현장에서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정말로 주일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6일간 현장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 어느 정도 은혜 받아야 되느냐 6일 날 현장을 놓고 현장에 나갈 발을 내딛게 될 때 주일 말씀이 생각날 만큼 현장이 보여질 만큼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무식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이때 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모든 체질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봉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죠 영과 진료로 예배할 진이라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지 못한 엄청난 영적 세계 역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의 각인들이 바뀌어지고 은혜 받으면 그때 그게 뿔이 내려지고 6일간 현장에서 그 사실로 곧 기도가 되어지면 이건 어떤 게 개인의 집중이죠 개인의 집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뿔이 내려지고 6일간 현장에 무식기도로 말면 아마 우리의 체질들이 그때 하나하나 바뀌어 여러분 체질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쭉 체질 되어주는, 만들어주는 것도 쭉 이어져와서 체질이 딱 되어주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체질 바뀌어지는 것도 은혜 받고 각인받겨지고 뿔이 내리는데 은혜를 보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딱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체질들로 바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오게 됩니다 세 가지 축복이 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보금이 아닙니다 보금화입니다 보금화, 보금하고 보금화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크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인재한 것을 가지고 보금하라 합니다 보금이 아니에요 보금화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보금화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이게 보금화예요 그리고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가 아니라 보좌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라 해요 하나님 계신 그 자리가 그 처소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보좌화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가지고 보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에 대한 축복이 내게 임재한 것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주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9절 20절 2장 1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3장 1절 22절에 그 전체 내용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보좌화 하나님의 나라 보좌죠 보좌화 교회는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교회를 일곱 검초때 일곱 사이를 다니신다 이라고 말씀했는데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검초때 사이를 다니시라고 했는데 일곱 별 주의 종들을 말하고 일곱 검초때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소통하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그게 결국은 교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이 땅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좌의 망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가 허감의 의사를 무너뜨리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된 망대가 뭐냐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이루는 축복된 역사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좌화가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좌 보좌가 아니라 보좌화영당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재해야 돼요 임재 그리고 그냥 스밋이 아닙니다 스밋화가 됩니다 실제적인 스밋의 축복을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뭐 될 때 예배를 통해서 각인 바꾸고 순간순간 은혜 받으면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정말로 한 주간 6일의 모든 현장에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무식기도 속에서 의뢰의 체지들이 바뀌어질 때에 결국 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만큼 보금화가 되어지고 보좌화가 되어지고 스밋화가 되어지는 내 것이 된다는 말 한마디로 내 것이 된다는 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밋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밋 운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 스밋의 축복이 스밋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영적 스밋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할게요 영적 스밋에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예배 자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리에는 영적 스밋이 될 거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 스밋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응답받을 것이니까 응답받아 또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니까 영적 스밋에 뭐를 준비하느냐 자세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스밋 운동 스밋 축복의 역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스밋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기중한 것은 우리가 영적 스밋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영적 스밋의 시간표를 봐야 되고 영적 스밋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진짜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시간표를 제대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늘 뒷북쳐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하는 헌신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있어요 이 시간표 속에 이 헌신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 부분을 알게 되어있어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스밋의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오는 응답이 있다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로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성삼이 하나님 이건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언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마지막에도 마태문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세상 끝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주고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이게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조용히 여러분 이 비밀들 가지고 묵상해보세요 정말로요 그냥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처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곱 가지 망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삼이 하나님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 존재가 없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은다면 여러분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존재가 두 번째로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며 우리에게 이모로 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인근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제가 어제 새벽 기도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응답과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보좌로부터 와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보좌로부터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인 보좌에 천사들도 근세들도 능력들도 복종한다 말했어요 복종한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로말로 모든 생명도 능력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의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잔이라는 것 그게 보좌와 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인 아니면 보좌와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잔인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보좌와 소통하는 비밀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요 말씀을 성취시키고요 반대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반대편에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깨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우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진짜 응답을 받아서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봐도 겨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이 세상과 더불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고 또 그 넘어서 진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귀중한 기준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다 되어져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 이것이 다 되어져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따라와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만 바뀌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것이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게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이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의 역사가 남에게 보여집니다 말 안 해도 은혜가 보여 안디옥교회 주신 축복이 은혜가 보였다 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진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것이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의 축복 그걸 통해서 주시는 책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들 그게 6일간 현장에서 이어지는 시간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 만들어내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너무 우리가 체질이 워낙 세상인 것으로 가격뿌리 체질이 안 되어서 그렇지 진짜 이 비밀을 조금만 알면 오히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집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목회자방이 있거든요 총에 목회자방에 사모하고 목회자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 한 장을 올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라야 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주의를 당했으니까 아마 목사님이 어디서 이제 이렇게 그 사진이 그 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것을 놓고 벽이 뚫려있는 그걸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라야 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그게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간 내용 한번 보십시다 서론을 쭉 읽으면 되는데요 먼저 서론 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왔을 때 내 주위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다 느껴져야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뭔가 있다라고 느껴져야 제자 훈련할 수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현장을 살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미스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서미스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면 그 각인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게 언제 바뀌어지느냐 예배와 개인이 예배받은 은혜 받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 현장으로 전달될 때 두 번째입니다 서미스의 자리에 서면 세 가지 축복이 오는데 보금화와 보좌화와 서미스의 응답이 일어난다 했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나면 서미스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서미스의 자리에 있게 되고 시간표를 보게 되고 참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서미스의 운동을 하려면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묵상이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 기중한 서미스로 서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 나가므로 서미스의 자리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금하는 것이 있음이시고 보금 안에서 우리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신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살고 우리 현장에 우리에겐 만남 가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구역 큰 참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분들 때문에 모든 구역 지역들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서미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 머리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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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